에이 뭔나나 에이 아니 저건 내가 키우던 개가 아니고 원래 키우시던 개가 아니에요? 아니 집에 오니까는 와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 뒀더니 거기서 뻥떡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랬지 또 아니 뒤에가 뒤에가 보니까 걸른 거 보니까는 찔뚝찔뚝 되면서 제대로 뭐 걷지도 못하고서 뒤탈되면서 나오더라고 에이 에이 아주 다친 거예요? 아니 어디서 걸렸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다쳐서 왔으니 양쪽이 딱 그런 거 보니까 무슨 끄냅니다 이게 메인 거 같은데 아주 뽀송뽀송하게 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고급 개요 배들링 컨테니어라고 하세요 형들어 보는 이름이 아마 전부 좀 큰 것들 키고 발발이 뭐 이런 거 종이지 이런 종 걔는 걔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들 두고 네 두고 네 제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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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다가 머리를 그래 빨리 먹고 빨리 날아 지금 만난 지가 왜 칠해? 아 왜 그래? 한 5일? 5일인데 5일인데 왜 이렇게 칠해졌어요? 그리고 딴 데 안 가요 저 위에 길고 갔더니 금방 쫓아와 나는 아니 그런데 이거 뭐 이건 사람 길려던 거니까 이렇게 사람은 다른지 아니 왜 이렇게 내 본 적 있어요? 제사보고 아침에 왔더니 우리 집 마루에 저기 앉아 있어 에잇? 아니 그 동네에 이런 개가 하고 있어? 이런 개는 우리 동네 없어 이 강아진 본 적 있어? 이 강아진 본 적 있어? 이 강아진 내가 저쪽 다리에서 구해준 건데? 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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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준 거니까? 얘를 구해준 짜증빛이